안녕하세요. 아침에 리버세라닌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골 연조직 6종에서 또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프론티어스인 옹컬로지에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다루고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는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주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세라닌이 지금 우리가 위아미 엔젤 스터디 그리고 서양 낭성한 단독요법 이런 것들에서 효능들을 앱스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골 6종, 연조직 6종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메타 분석을 한 건데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고 공공의과 대학이 827명의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들을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총 21권의 관련 클리니컬 스터디를 분석한 것이고요. 이게 프론티어스인 옹컬로지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리버세라닌은 VGFR2 억제제죠. 신생혈관 억제제입니다. 여기 임상시험들은 21건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기에 리버세라닌을 비롯해서 소라페닌, 파조파닌, 알로티닌과 비교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을 것들은 리버세라닌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경쟁사 약 대비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의 환자들이 각각 약을 썼느냐 임상 대상자 리버세라닌이 827명, 여기 827명이 리버세라닌이고 소라페닌이 101명, 파조파닌이 246명, 알로틴이 166명으로 들어있는 임상시험들을 같이 메타 분석한 것입니다. 내려가서 보면 오알라를 비교를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리버세라닌이 23.85%, 소라페닌이 14.47%, 파조파닌이 5.56%, 알로틴이 12.65%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오알라를 리버세라닌이 지금 타 경쟁사 약 대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소라페닌보다 2배 조금 안되게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파조파닌에 비해서는 거의 5배 가까이 되죠. 직접 비교를 한 임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비교를 했다면 리버세라닌의 오알라를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대조돼서 나와야 되죠. 리버세라닌이 오알라도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예상한 건데 리버세라닌이 827명에 대한 오알라를 23.85%, 소라페닌이 101명에 대한 오알라를 14%, 파조파닌이 246명 5%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직접 비교가 아니면 우리가 참고 정도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각각 임상에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환자들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임상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세라닌의 조건은 굉장히 좋은 상태 소라페닌의 조건은 그거보다 조금 덜한 상태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임상 시험들의 대략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경쟁사 약 대비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DCR도 이제 한번 보면요. 리버세라닌이 79%, 소라페닌이 47% 여기도 소라페닌이 거의 두 배 정도 되죠. 파조파닌은 72%, 리버세라닌 비슷하고 알로틴닌도 비슷합니다. 74% 그래서 리버세라닌이 다른 치료 약물 대비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오할라 DCR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반응률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PFS도 역시 마찬가지. 리버세라닌이 PFS 7개월, 소라페닌 4개월, 파조파닌이 4.6개월, 알로틴닌이 5.6개월로 역시 PFS도 리버세라닌이 혼자 뛰어나죠. 다른 약들은 4개월, 5개월에 있는데 리버세라닌이 혼자 7개월입니다. 동일기 전에 약물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고용암에 이어 육종에서도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고용암은 솔리드잖아요. 솔리드 캔서입니다. 여기 육종 보면은 여기 소프트 티슈 이렇게 적혀있죠. 연조직 이런 것들 그리고 보온, 따코마 이런 것들에도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PFS, OLR, DC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베스팅 클래스라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죠. 동일기 전에 약물 대비 높은 생존율. 다른 예외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동일기 전에 약물 대비 높은 생존율입니다. 다른 치료약들에 비해서 리버세라닌이 월등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회사에서도 의견을 전달했나 봅니다. 신인생 혈관 억제를 통해 암의 성장을 방해하고 전일을 억제하는 리버세라닌의 폭너블 범용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역시 밑에 HIV 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 리버세라닌 타괄성 때문에 전세계에서 수많은 적응증에 대한 리버세라닌 임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 회사의 방향과 전력 수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쏘라페닙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쏘라페닙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24일에 나온 기사인데 쏘라페닙 오 업디 보 이런 흥미로운 임상 결과들 나왔다고 하는데 화제가 됐었던 거 우리가 최근에도 한번 다룬 적 있죠. 티센트릭이랑 아반스틴이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 임상시험의 이름이 아이엠브레이브 150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쏘라페닙이랑 병용요법이랑 비교를 한 건데요. 쏘라페닙이 기존에 간암 치료제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신약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티센트릭 아바스틴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걸로 캄렌리 주마 플러스 리버셀한 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쏘라페닙 넥사바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여기 임상시험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연인 쏘라페닙의 효능 향상이다. 그래서 임상시험 내용을 보면요. 아이엠브레이브 150의 임상을 보면 쏘라페닙의 OS가 원래 10개월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임상에서는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FDA 허가를 받을 때는 피보탈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먼저 티센트릭 아바스틴 허가는 아이엠브레이브 150이 가나밀차 치료 허가의 근거가 된 연구고요. 쏘라페닙 같은 경우에도 샤프라는 피보탈 스터디가 가나밀차 치료 허가의 근거를 제공한 연구입니다. 이 샤프에서 쏘라페닙은 전체 생존기간 OS가 10.7개월로 집계된 바가 있는데 이 아이엠브레이브 150에서는 쏘라페닙의 OS가 13.2개월이 나왔습니다. 둘 다 쏘라페닙을 사용했는데 샤프에서는 10개월, 아이엠브레이브에서는 13.2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개월 정도 쏘라페닙에서 증가한 OS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임상 디자인, 클리니컬 디자인의 차이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샤프와 아이엠브레이브 150 연구가 포함기준, 엘리저블 크라이테리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포함기준 차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이엠브레이브 150 연구는 반응이 더 좋을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 샤프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등급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이엠브레이브에서는 차일드표 A 등급만 포함, 샤프에서는 차일드표 A랑 B 등급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에서는 B 등급까지 포함이 되었으니까 OS가 조금 더 낮게 그래서 아이엠브레이브 150에는 B 등급이 없으니까 반응이 좋을만한 A 등급만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쏘라페집의 OS가 13개월로 3개월 정도 더 증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쏘라페집의 샤프에서는 OS가 10.7개월, 아이엠브레이브 150에서는 13.2개월, 10여 년 전에 실시된 샤프 임상시험 결과보다 OS가 향상된 수치다.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연구간 포함 기준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샤프에서는 A, B 등급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엠브레이브 150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을만한 A 등급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쏘라페집이 아이엠브레이브 150에서는 OS가 13개월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비교하는 임상이 아니라면 다른 임상시험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비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쏘라페님만 해도 지금 13개월이나 10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아까 봤었던 리버세라닌 23%, 쏘라페닌 14%, 파조파닌 5% 이것을 직접 비교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볼 수 있겠죠. 쏘라페닌도 환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리버세라닌 23%랑 파조파닌 5%는 둘이 직접 비교를 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쏘라페닌은 굉장히 경쟁사 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을 할 때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이랑 쏘라페닌을 비교하는 임상시험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키드니캔서에 대한 티보잀닙도 쏘라페닌이랑 비교를 했죠. 그리고 티센트릭이랑 아바스틴도 쏘라페닌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상에도 쏘라페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쏘라페닌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리버세라닌이 고율 연조직 6종에서도 경제사 약 대비 뛰어난 효능들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